약초로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기석에 임접한 도로가 주변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흐릅니다. 오늘은 좋은 약초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새삭입니다. 보이십니까? 뿌리의 모습과 어린삭의 모습입니다. 뿌리의 향기를 한번 맡아 보겠습니다. 사뿐인 냄새가 진하게 코끝을 자극합니다. 옆에는 다른 개체들도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약초의 이름은 한삼등굴입니다. 산기석이나 덜, 밭뚝, 길가, 어디든지 잘 자라는 산가의 한해사리 등굴풀입니다. 생량명은 율초입니다. 성질은 차고 맛은 쓰고 약간 단맛이 납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나중에 자라는 잎은 마전하고 등굴줄기는 거칠거칠하고 잎에는 톱니가 있으며 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꽃은 칠월경 이끌다랑이에서 나와 숫꽃은 항녹색, 안꽃은 녹색으로 핍니다. 열매는 구시월에 불룩불룩하게 생겨 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원줄기와 잎자루에 아래를 향한 장가시가 있고 끝은 등굴손식물로 다른 물체를 잘 감고 올라갑니다. 성분에는 사포닌과 블라보노이드, 탄닌, 정류, 수지, 글루코시드, 루타올린, 코소모신 등이 풍부하게 합류되어 있습니다. 효능으로서는 혈관이 막혀 자다가 종아리나 다리에 지가 자주 나는 증상을 예방해주는 좋은 약소입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근육이 딱딱해지며 경직되고 오그라지는 증상입니다. 즉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되어 근육 격렬이나 가도한 운동을 하거나 땀이 많이 흘린 경우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청렬자금과 정렬자금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이런 증상들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줍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혈관질환을 예방하여 혈관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줍니다. 혈관에 붙은 혈전과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열을 제거해줍니다. 노후혈관을 제거하고 청춘혈관으로 탈바꿈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심혈관질환을 예방하여 신경경색을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뇌혈관질환을 예방하여 뇌절중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중풍과 반신불수, 은혜, 은호장애가 오는 그런 증상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당뇨병을 개선해줍니다. 소변으로 혈당이 빠져나가는 증상을 억지해줍니다. 당뇨병 증상은 만성피로와 손발에 치가 나는 증상,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소갈증,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단효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력저하나 상처가 나설 때 회복이 지연되는 증상, 이유없는 체중감소, 먹고 떠먹어도 배고픈 증상 등 다양한 질환을 약위시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예방하여 체장의 기운을 아주 북돋아주고 좋게 해줍니다.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인효작용이 탁월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독소를 제거해줍니다. 소변에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단백뇨 증상, 피가 섞여 나오는 혈료 증상, 뿌옇고 탁한 소변인 유백뇨 증상을 예방하여 남녀 비뇨기 질환에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특히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몸이 붓는 증상과 손발찬 수족냉증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장염과 방광염, 젤리섬염, 비대증 효과에도 좋으며 여성들의 방광요실금 증상도 크게 개선해줍니다. 그리고 신장과 방광에 있는 결속도 제거하고 여러 감염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해주니까 허리를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그리고 소변에서 모래알 같은 결석이 나올 때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폐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줍니다. 기간지 건강에 좋은 약초입니다. 감기나 기침, 천식을 예방하고 가래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미세먼지나 항사, 대기오염 등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입을 최대한 막아주는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폐괴력을 예방해주고 폐렴에도 치료에 큰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기간지 점막이 두꺼워지고 충렬되어 끈적끈적한 제맥이 분비되는 현상은 체내에 면역력이 약해져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지염 증상은 보통 감기와 비슷하고 폐렴과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기침이 심해지며 시드 때도 없이 기침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콧물이 나오고 항기가 찾아오고 심하면 콧물이 줄줄 흐르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인후통과 근육통, 감기, 몸살 같은 그런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예방하여 목을 보호하고 목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폐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고혈압의 특효약초입니다. 2주 정도만 먹으면 고혈압이 사라지는 놀라운 약초입니다. 혈액 내 중성지방과 콜레스토로 수치가 높아 동맥의 혈압이 높아 혈압 조절이 안되는 증상을 혈압 수치를 낮춰주어 안정시켜주는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고혈압은 만병의 씨앗입니다.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 어지럼증, 현기증이 잘 나타납니다. 만성피로와 뒷목덜미가 뻐근하고 뻣뻣한 증상, 손발처림, 이명현상, 막막의 이상증상, 시력재하 등 여러 요인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청렬작용과 정렬작용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동맥의 혈압을 낮춰주는 속도가 빠르고 혈압을 크게 안정시켜주어 고혈압에 상당한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척추와 허리뼈 사이에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허리디스크, 끊어질 듯한 허리통증, 비만으로 오는 허리통증을 크게 감소시켜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척추의 중앙공간이 좁아지면서 허리통증과 다리통증, 절임 현상이 오는 척추관 협작증을 크게 감소시켜주는 놀라운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래서 허리를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둬 허리통증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라는 그런 뜻입니다. 콕콕 쑤시는 허리통증과 그리고 물건을 들떼오는 갑작스러운 허리통증, 허리 삐끗한 증상에도 치료에 큰 도움을 주는 약초입니다. 어린잎은 쌈으로 먹어도 되고 데쳐서 남물로 해먹으면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튀김으로도 먹어도 되고 김치로 해먹어도 됩니다. 봄에 일찍 나는 이 어린 쌍은 뿌리에 특히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절이나 무침 등으로 해먹어도 정말 건강에 유익하게 도움을 주는 좋은 새삭입니다. 전철을 채취하여 억센 것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늘에 말려 약 15g과 그리고 물 600ml를 넣고 끓여 하루에 2-3회 나누어 먹으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자다가 종아리나 다리에 쥐가 나거나 허리통증에 예방해도 굉장히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에 전철을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곱게 가루를 냅니다. 그래서 분말로 만들어 밥 먹기 전에 약 3g 정도를 2-3번 나누어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잎은 생접으로 갈아서 먹어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한삼등글에 대한 새삭이죠. 현원과 촬영을 마치고 약초로 백선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